하나님 말씀은 시편 85편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하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급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주신 강단 메시지가 파격적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잃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먼저 세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요. 파격적인 예수님 가장 큰 파격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나의 죄를 용서받은 것 이것보다 더 큰 파격적인 사건이 없다.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잃고 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 메시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마땅한 사랑의 원리스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 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성탄절 때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나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본문 말씀은 스루파벨의 귀한 때나 아니면 에스라나 느혜미아의 귀한 때를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요. 포로에서 귀한하게 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칠어진 이스라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기를 위해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강구에 대한 응답의 확신으로 본문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여하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말씀에 근거했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창세의 3장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연말연시를 맡게 해 주셨어요.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또 우리 가정 가족들에게 생업 현장에 미친 그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리를 숙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하루 또 감사하는 연말 마지막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구원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창세의 3장의 문제투성이었던 나에게 예수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신 것 이것은 더 없는 은혜죠.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 정도가 아니죠.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시인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노예와 포로와 속국의 삶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축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달았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의 그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바벨론 포로에서 건조해 주실 분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바벨론 군사를 물리치고 해방을 자취한 것이 쟁취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칭령을 내리게 한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여기 주의 땅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급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진노를 돌이키시고 이렇게 참된 해방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그 죄악대로 심판하신다고 한다면요 영원토록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로 그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어두셨던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해방을 주셨습니다. 또 그 백성에 대한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 포로에서의 해방 이것을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어떤 처지나 또 형평 가운데서도 절대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절대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장세의 3장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것 그걸 생각을 하면서요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축복을 잊지 않으려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잊지 말고 잊지 말아야 할 간절한 기도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간절한 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날마다 시간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강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 24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지만요 시인은 이제부터 첩첩산중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이 백성들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고국당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고 백성들의 심령은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때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요 강구하고 그 모든 영적인 또 육신적인 모든 삶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원했습니다. 이 시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정치적인 수안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질 않았습니다. 군사적인 보강을 서둘리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이 민족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진료를 완전히 돌이키시고 그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인자신과 구원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 많은 도움과 인자를 강구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나약한 방법같이 보이지만요 실상은 개인과 민족이 살아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을 수가 있죠. 문제는 또 사건은 시시각각으로 다가가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벗어나고 이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가장 나약한 방법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가장 강하신 가장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망령된 자리에서 돌이켜서 주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위의 발자취로 길을 삶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약속의 땅인 가난한 땅에서 쫓겨나서 이 머나먼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은요 냉철하게 돌이켜봐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서민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본문에서 시인은요 이스라엘이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망령된 일 8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했어요. 이 말씀을 개혁한 글 얘기는 보니까요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 망령된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 여기 망령된 이란 말은요 비계덩어리라는 뜻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의미가 뭔가 하면요 둔하고 멍청하여 말귀를 못 알아듣고 제 고집대로 행하는 그런 어리석임이라 그랬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망령된 삶입니다. 무슨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까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듣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만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망령된 일을 자초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런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올 수가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망령된 데서 돌이키는 방법 중에 방법은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놓치고 말씀에 둔감해지자 문제 가운데 빠졌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문제 사건 걱정할 것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생각하라고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오늘도 100%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 24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올해 받은 은혜 중에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고릴륙 전도라는 새로운 전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또 담당을 하게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주위에는요 가족, 친척, 친구, 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복음 깨닫지 못한 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전도를 해야죠.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그동안도 수만의 수없이 전도하고 또 인도하기를 위해서 또 눈물을 뿌리면서 전도들을 해오신 줄 압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이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권력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직접 카드를 써서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QR코드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입력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전사님이 같이 현장을 찾아갑니다. 서울 군급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찾아가서 대신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또 필요하면 세례까지 베풀고 오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김포에 첫 번째 출발하게 되어져요. 위에서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연세가 좀 높으신 분인데요. 영접하고 또 세례까지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늘 뭔가면 그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전도자의 중심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절 말씀이 보니까 요하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했습니다. 요하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응답을 받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